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뭘 엄청나게 가르쳐주고 이런 건 없고요. 워낙 영어들을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주제를 몇 개 가지고 그냥 수다만 떨었거든요. 그 주제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반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주제 지금 해봤자 몇 개죠. 일곱 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계속 주제에서 다른 쪽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주제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나서 거기서 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수업을 오히려 지금 한 시간 40분 정도로 했는데 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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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다른 얘기로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주제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수업을 했네요.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 다 막힘없이 이것저것 다 말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